네, 안녕하세요. 배우락의 수질, 대기 그리고 토목 강사 고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기에서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시는 거,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거, 자, 그런 부분을 이제 대기 꿀팁으로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연소공학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연소성이 좋은 거랑 그 다음에 연소되기 쉬운 게 어떤 게 다른지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연소성이 좋다. 그 다음에 연소되기 쉽다. 이거는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게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연소성이 좋다는 거는요, 완전연소되기 쉽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완전연소라는 거는 우리 불완전연소되지 않고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서 매연이라든가 아니면은 매연이 적게 불완전연소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대기오염도 적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적은 공기로도, 공기가 많지 않고 적게 가지고 있더라도 완전연소 가능한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발열량이 큰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연소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소를 통해서 얻을 게 많다는 거죠. 얻을 거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나쁜 거는 덜 나온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소되기 쉽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연소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른 개념인데요. 그럼 연소성이 좋다라는 거, 그러면은 연소성이라는 거는 이 연소성이 좋을수록 더 좋은 연료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연료 중에는 우리 고체랑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연료가 있죠. 자, 그러면은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가 훨씬 더 좋은 연료, 양질의 연료입니다. 왜냐? 그러면 연소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연소성은 어떤 거? 고체보다 액체가, 액체보다 기체가 완전 연소 대기가 더 쉽고, 매연은 적게 발생하고, 대기오염 발생이 적고, 더 적은 공기라도 완전 연소 가능하고, 게다가 발열량까지도 높은 연료. 그래서 우리가 고체 연료, 석탄보다는 보통 이제 가스, LPG, LNG가 훨씬 더 비싼 게 그런 의미죠. 왜? 연소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연소되기 쉽다는 거, 이거는 뭘까요? 연소되기 쉽다의 지표는 착화점이에요. 그러면 착화점이라는 거는 요거입니다. 자, 불꽃이 없어도 스스로 연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최소 온도, 요게 착화점인데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우리 착화점, 불꽃이 없이 스스로 연소가 일어난다. 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연소가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태우는 거죠. 연소는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태우려면 우리 열을 줘야 되죠. 그죠? 열을 가해줘야 돼요. 그러면 열을 가해주는데, 그 열을 가해줘서 어느 정도 이제 온도가 높아져서 어느 특정 온도가 되게 되면은 내가 더 이상 열을 가해주지 않아도, 나는 없어도 연소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스스로 열을 발생시키면서 스스로 타요. 그래서 그 스스로 연소가 되기 시작하는 그 온도를 우리가 착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착화점이 80도인 연료랑, 그 다음에 착화점이 200도인 연료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우리는 지금 몇 도 정도 되나요? 20도 정도라고 하면 20도에서 80도로 온도를 높이는 거랑, 20도에서 200도로 온도를 높이는 거랑 어떤 게 더 쉽나요? 어떤 게 더? 연소가 발생하기 쉬운 거예요? 80도, 그러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착화점이 낮을수록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착화점에 도달할 때까지 열을 공급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연소되기 쉽다는 거는 착화점이 낮을수록 연소가 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연소성이 좋다, 이거는 어떤 게 더 좋은 연료인지, 그죠? 어떤 게 좋은 연료지를 보는 지표라면, 우리 연소되기 쉬운 거는 착화점이 낮을수록 연소되기 쉽다.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